감사합니다 지금 노래를 부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장의 시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멤버 한 분 한 분 두 분씩 뽑아주시면 후명 계시는 분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 한 분씩 뽑아주십시오 우리 베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또 드렸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네요 네 우리 베텔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이사를 필요해 마지막으로 드릴까요? 자 저희는 여기서 이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 저희 롯데월드 업무 중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저희 롯데월드 업무 중에서 저희 롯데월드 업무 중에서 또 출평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 가족과 함께 형님과 함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너무 찾아오세요 원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